중립 의무를 두는 것은 맞겠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여 보면. 그 법무부 장관을 뭐 전직으로 불러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.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권은희 의원께 권은희 의원님이라고 안 그러고 수석 수석영탈서 전 수석과장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. 그 당시에 문제를 지적할 때는 그 당시에 주책을 호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저는 전 민정수석으로서 재산등록한 부분을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.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재산등록이 문제되면.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재산등록입니다.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. 전 장관이고 수석은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.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. 아이고 별로 이거 지리하고 싶지 않네. 이 사람들 앞에서. 솔직히. 솔직히 웃으면서는 하지만. 이 사람들이 아니고.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. 의원들이 자격이 없는데. 실문하세요. 아이 장관. 장관 보고 뭐 조국이라고 그러지. 뭐 그런 사람이나.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마찬가지 하니. 아니 그렇죠. 내가 보고 의원님들이라고 그럴까. 전인도 정사죠. 지리하세요. 에이.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. 갱피하게 그러지 맙시다. 아니 생각이 다르더라도.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인데. 정말로 그 들떨어진 옛날 정치 좀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재산 3세 의원님들. 아 그림이야. 정신 좀 차려.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 나이들. 운영 타깃됐을 때 이미 타깃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이. 내가 참 위험 때문에. 아 조심하세요. 무슨 말을 끊게요. 잠깐 멈춰줘. 야. 너 뭐라고 얘기했어. 의원님. 어? 무슨 말을 끊어요. 이게 지금. 뭐 하는 짓이야 지금. 아니 동무원들한테 뭐. 뭐라고. 그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.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서 다시 해봐. 다시 얘기해 뭐라고. 원진 의원님. 탈핵될 때 탈핵될 의원들이라고. 그게 맞아 그런 소리예요. 들어 가시면 안 돼요. 사과하세요. 사과하세요. 잠깐만요. 우리. 사과하세요. 네. 잠깐만요. 우리. 그래. 백년 의원은. 작가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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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말은. 저. 의원님도 야 라고 하신 거 잘못하셨잖아요. 저. 미국의. 의원님. 말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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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어디서 동물무역 때 야락을 씁니까. 야락을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. 그러니까 지금 야락은 사과하시라고요. 그럼 야락은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한해 땐. 자 우리 그러면. 진정하시고요. 제가 우리가요. 상임위에서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. 국회의원을 존중하지 않으면. 더 우리를 존중하겠습니다. 꼽아주는 권자에 대한 모든 게요. 이거는 우리가서 동료에 대해서.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. 서로 똑같습니다.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상임위하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면. 동료원이 질의할 때. 사랑치게 받atorio.